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세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노선에 대한 단축과 폐지가 결정됐고 여기에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버스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번 기자입니다. 하루 4번 안동대와 이마댐으로 갔던 시내버스 구간이 이번 주를 끝으로 20년 만에 폐지됩니다.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했던 버스기사들이 다음 달부터 한 주 최대 68시간, 2020년부터는 한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는 시내버스 업체 3곳과 협의해 19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인가도 없고 이러니까 요즘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시외버스 감축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북도는 429개 노선 중 8.6%인 37개 노선을 감회하거나 운영시간을 축소했습니다. 금화버스의 구미 점천 구간은 폐지됐습니다. 차고지 출근부터 세차까지 하루 15시간, 경북의 버스기사 대부분이 일주일에 이른 시간을 훌쩍 넘겨 이래 근로 단축 방침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없는 구간을 계속해서 버스를 넣을 수는 없죠. 비효율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리비라든가 아니면 운행시간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데 버스 노조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내 시외 시내버스 34곳 노조의 상급단체인 경북자동차노조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 보전을 해달라며 노동위에 조정을 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로 조정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노사는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0일을 전후한 파업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